네 오늘은 같은 파도는 다시 오지 않아의 저자 김은정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시면 자기 동의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세상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홍콩에서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김은정이라고 합니다. 보통 SNS에서는 홍콩 신디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또 에너자이저나 해피 바이러스 좋은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기운을 모아서 같은 파도는 다시 오지 않아라는 책을 냈었고 이제 팬데믹이 끝나버렸네요. 엔데믹이네요. 좋은 시기가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작가님이 에너자이저라고 해주셨잖아요. 그게 정말 공간이 가는 게 작가도 하시고 사업도 하시잖아요. 아트 콜렉터, 콘텐츠 크리에이터까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제일 익숙하지 않은 게 아마 캐릭터 라이센스 비즈니스일 것 같은데 사업 아니세요? 네 사업입니다. 혹시 여기 보면 라이언이라든지 좋아하는 캐릭터 있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미키, 미니, 도날드, 데이지, 휴이, 두이 아니면 우리 워너브로스의 셀베스터라든가 트위리라든가 이런 모든 캐릭터들의 이름이 있고 탄생 스토리가 있는데 그것을 처음부터 같이 개발하면서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맨 처음 우리 디즈니아 올해가 100주년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진행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저보다 할머니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포켓몬스터라는 이건 전부 다 제가 처음부터 같이 진행했었거든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이 나오기 전에 반다이나 세가나 이런 회사들 또 유니버스 스튜디오 회사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캐릭터를 개발하게 되는 거죠. 3D를 보면서. 그런데 저희가 단순히 개발업체기만 하면 사실은 제가 이렇게 신나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개발 꽤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보통 지금은 크리스마스 끝났고 발렌타인 끝났고 여름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년 여름을 준비하면서 6, 7월 준비하면서 일찍 살고 있는 것도 즐겁고 또 내년의 트렌드를 미리 알 수 있는 것도 즐겁고요. 색상이나 이런 것도 미리 알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생산도 직접 저희가 하고 출화도 저희 쇼핑팀에서 하고 사후관리까지. 그러니까 문제 생기면 제가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게 저는 큰 자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A부터 Z까지 다 하고 그리고 이제 비밀 유지 계약서 쓰고 저희가 생산까지 다 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컨텐츠 크리에이터는 아시겠지만 마침 클럽하우스가 생겼었잖아요. 초대권으로. 저희 둘째가 저를 초대해 준 거예요. 갔더니 뭐 일본 각국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제가 언어를 좀 많이 하잖아요. 뭐 영어, 일어, 중국어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재밌게 외국어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친구들을 많이 만났고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지금은 없어진 이제 카카오의 음청 플랫폼인데 음이라고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한 달에 100만 원씩을 주고 크리에이터를 무집했는데 제가 이제 그때 신사임당님하고 같은 일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컨텐츠를 진행하는데 우리 신사임당님은 유튜브를 들으셔도 되니까 그때 아 컨텐츠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라는 걸 좀 공부를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신디사이저라는 단톡방을 만들었어요. 지금 한 100여 분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같이 이제 아침에 제가 진짜 하루에 뉴스 액기스를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카더라 믿지 말고 직접 뉴스를 보고 스스로 판단해라. 10년만 보면 안목이 생긴다 얘기하거든요. 지금 그게 벌써 2021년 6월에 만들었으니까 2년이 넘었네요. 좀 끈끈해졌어요. 유대감이. 그 사업도 컨텐츠 관련 사업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중요한 게 아직까지는 무료로 하는 것이 많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또 다른 얘기를 자세히 제가 하겠지만 제가 컨설팅해 주는 것도 있는데 생업에서 충분히 이제 킵이 되고 있고 일단은 초기에는 도움받아야 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제 책에 썼었잖아요. 어느 구름에 비둘었는지 모른다고 그래서 남들이 뭐 이런 거 해서 돈 안 받으면 어떻게 하는데 저는 그냥 안 받고 해주는데 그래서 그런 일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나누는 것은 진짜로. 아트 컬렉터는 어떤 거에 관심 있으신가요? 지금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제가 이제 주변에 아티스트도 많고 또 키아프의 책임자 교수님들 또 김달진 미술연구시장에 아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뭘 하나를 딱 봤을 때 좋다 이런 게 아니라 호기심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비싸지 않아도 이제 내 마음에 드는 작품을 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안목이 생기는데 좀 걸리긴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좋아하는 작품이 마치 일처럼 오를 작품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오르는데 저는 뭐 팔 생각 있어 사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남들이 막 얼마에 샀다 하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거를 막 이러면서 웃줄 사실 아치가 엄청 오르고 있죠. 그래서 저는 그냥 시간을 좀 두고 뭐든지 경제 공부도 그렇고 아트도 그렇고 꾸준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궁금한 게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시면 내가 생각하는 나의 정체성이 있잖아요. 나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생각하세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건데 N잡러가 유행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N잡러가 유행인데 자기 메인잡에서 주 수입원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즉 N잡러가 되더라도 CEO 김은정이라고 불리거나 아니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트 콜렉터에서 초대를 받아 간다든지 이제 그런 식의 뭔가 한 포지셔닝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수월하게 가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생계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돼요. 그런데 생계가 해결 안 되면서 막 여기저기 따라다니는 경우는 오래 살아남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N잡러 너무 찬성 그러나 반드시 수입원은 고정돼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작가님께서는 일단은 자기 자신은 난 사업가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이번에 그 책 제목 보면 같은 파도는 다시 오지 않아 라는 표현을 써주셨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제가 아웃도어 스피츠 정말 좋아하거든요. 책에도 나왔지만 안 믿어지시겠지만 팔 부러진 다음에 바이크 타다가 읽어보시면 진짜 저 다이빙이 돈을 미리 내놓은 거예요. 우리 홍콩은 5월부터 연휴가 쫙 있어가지고 돈을 내놨는데 팔이 4월에 부러진 거예요. 그런데 그게 환불이 안 돼요. 가자. 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는데 여기 반 깁싸고 들어가 수영하고 영상도 있어요. 필리핀에 3대 거북이도 만났어요. 그게 굉장히 만나기 힘든 보불섬에 3대 거북이를 만나고 원래 손댕은 안 되는데 제가 그때는 몰라서 손도 댄 사진도 있는데 관계자분들이 그거 올리면 문제된다고 올리지 말라고 하실 정도. 그런데 그때는 많이 안 할 때여서 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이제 나중에 한 달이 지났는데 세수를 하는데 세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수 보니까 이게 안에서 다 틀어져 버린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 보면 막 백설공지의 마귀할머니 보면 손톱이 돼 있잖아요. 이 뼈 조각이 다 이렇게 꼬인 거예요. 그래서 저 이거를 다 핀을 꽂아가지고 다 핀 거예요. 석 달을.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이 저 같은 사람 처음 봤다고 그랬는데 저는 밖에 나가는 걸 노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또 뭐 시간이 적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자만하지 말자. 내가 어제 잘했다고 오늘 잘할 수 없고 또 서핑도 하지만 서핑도 제가 조금 잘난 척 한 다음에 그냥 막 휩쓸려 가거든요. 조리. 그래서 딱 오늘만 오는 파도니까 오늘 제대로 하자. 겸손하게. 그런 마음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금방 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잡을 수도 없는데 지금은 이제 다 독립해서 그러고 있으니까 자녀 키울 때 힘든 사람한테 제가 좋은 말을 되게 많이 줘요. 지금 귀찮지만 나중엔 팔짱 키면 저리 가라 그러니까 그때 오기 전까지 즐겁게 살아라 해서 사실 우리가 뭐 어제 이렇게 한강에서 강물을 봤지만 오늘 가서 보면 같은 강이 아니잖아요. 지나갔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좀 책 제목을 이렇게 지었어요. 그럼 그 팔이 막 비틀어지고 이런 거는 서핑하다가 다치신 거죠? 그거는 바이크 타다가 다친 거 바이크 타다가 뼈가 조각 난 거 그것도 약간 그런데 제가 또 자만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경 안 쓰고 안전장구를 안 한 거예요. 그냥 동네니까. 근데 그때 정말 사고가 날라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머리를 보호하기땐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보호하다 보니 조각이 난 거예요. 근데 저는 머리가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방심이 바로 사고로 연결되니까 저는 지금도 엄청 조심하는 편이에요. 같은 파도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네요. 우리가 서핑할 때도 똑같은 파도 생각하면 뭔가 더 편안하고 뭔가 좀 더 방심하고 항상 초심 이런 마음이군요. 그렇죠. 그 다음에 코어를 유지하는 것 그래서 요가할 때처럼 코어 중심을 잃지 않는 것 근데 그게 코어는 요가의 보수여서 아시겠지만 저희 뭐 여러 가지 발레디나 자세들과 자세가 있는데 잠깐만 딴 생각하잖아요. 그럼 바로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초심을 잃지 말자. 코어를 지키자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니까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하고 잘하는 일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거는 거기에 답을 주시는 분들도 다 생각이 조금씩 다르시더라고요. 맞아요. 작가님께서는 어떤 거를 하라고 권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첫 번째는 일단은 사실 뭐 잘하는 일, 좋아하는 일,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스트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잘하면 베스트죠. 그런데 내가 잘하는 일이 돈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하는 게 둘 중에 하나예요. 첫째는 자기가 좋아하고 그런데 돈이 안 돼. 그럼 성직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요. 막 안에서 솟아올라요. 그렇지 않으면 일단 생계는 잡고 시작하자. 그래서 생계 문제를 저는 반드시 또 얘기하고 또 하나는 나이가 어릴 때는 내가 진짜 뭘 좋아하는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내게 눈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흔히 인사이트는 너무 많이 알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킨 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예리하게 보는 거죠. 저기에 저게 이렇게 하면 딱 비틀어 보면 돈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보통 딱 봤을 때 이거 어떻게 보면 이후엔 돈이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소모 사이트가 있거든요. 앞날을 내다보는 눈 그 다음엔 이제 넘나드는 눈이 있어요. 크로스 사이트. 이걸 섞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하고 그걸 통찰력을 이제 갖게 되는 건데 사실 이제 이게 정말 더 필요한 이유가 제가 느낄 때는 제가 사업을 오래 했으니까 예전에는 중국하고 사업을 하면 수월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나라 사람들이 뭐 인사이트 좋고 다 좋아요. 그래서 어떤 나라의 것을 딱 보면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이제 새로 조금 만들어가지고 중국에 팔면 중국 기타 등등 뭐 나라를 지정하지는 않겠어요. 어떤 잘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 사람들 그만큼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인사이트를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뭔가 사업을 한다면 좀 더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것을 훈련하는 게 중요하다. 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조금 더 현실적으로 네. 이제 진짜 이제 20대 초반 특히 이제 뭐 20대 후반까지도 내가 뭘 해야 될지 고민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실질적으로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일단 많이 해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에는 너무 안타깝게도 인턴 제도가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마 몰라서 못 쓰겠지만 뭐 코트라에서 하는 K-무브라는 사업도 있고 그리고 지금 옥타라고 이제 코트라 부솔기관인데 거기서는 정기적으로 해외로 인턴 직원들을 내보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들 또 각 나라의 상공에서 저도 이제 홍콩 상공의 부회장이다 보니까 이제 인턴들을 받아갖고 뭐 이제 홍콩 달러로 한 12,000불이니까 한 200만원 돈을 주고 숙소를 제공하고 이제 반년에서 1년 정도 일을 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다가 자리를 잡은 친구도 많아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는 만큼 아는 만큼 보이니까 많이 이 일 저 일 해보는 거예요. 자기의 취미가 뭔지 그런데 젊었을 때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턴 같이 할 수 있는 것들 저도 사실은 크리에이터 생활을 한 것이 그런 거잖아요. 인턴이나 마찬가지죠. 거기 가서 말씀드리다시피 수평을 쓰고 신디님 아니면 신디야 오늘은 어떻게 지냈니? 물어보고 그럴 때 나 오늘 밥 먹고 지금 왔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식의 것들을 능히 감방할 수 있어야지 새로운 세계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홍콩에서 주로 활동하시니까 왜 홍콩이라는 나라에서 활동하시게 된 거예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국 있었을까요? 아니면 국내라도? 저는 진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사실 제가 우리 작가님이 그런 걸 물어봐주셨었잖아요. 새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조언해 줄 것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유가 제가 한국에서 맨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제가 종교적인 그때 문제도 있었고 그때는 정말 어리기도 했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때는 술 마시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술 마신 지 7년 됐거든요. 이 좋은 걸 왜 안 마셨나 지금은 근데 그때는 마시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지금도 있는 상장사인데 발렌타인 30년을 신입주로 딱 주는 거예요. 제가 그거 딱 놓고 이거 마셔야 돼서 하게 되면 그만두겠다 얘기를 한 거예요. 진짜 근데 그 회장님의 와이프 분이 권사님이셨대요. 어 이거는 뭘 하도 하겠는데 젖은 건 열 회 운이 좋았던 것도 있었지만 근데 이제 다니다 보니까 기업 문화 자체가 지금은 너무 기업 문화가 좋아요. 격려해 주고 유대감을 만들어주고 근데 그때는 좀 시기질투가 있었어요. 쟤 너무 애가 튄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래 못하겠다 생각을 해서 해외를 찾게 됐고 그 당시에 중국은 지금에 비해서 많이 열악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아시겠지만 CCTV가 곳곳에 있어요. 클로즈업 짝대고 이유는 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한데 그 당시에는 홍콩이 너무 안전했기 때문에 근데 또 그 당시에는 홍콩이 아무나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홍콩에 가서 하겠다고 생각했던 것도 아무나 갈 수 없는 나라니까 시작을 해보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한국과 가까워요. 저는 그때 미국에서도 일을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부모님 멀리 떨어져서 가는 거 좀 겁나고 그래서 홍콩이 왔다 갔다 하기 좋고 그게 제일 저한테는 맞았던 것 같아요. 안전하고 첫 번째 안전 두 번째 거리 지금도 좀 변함이 없어요. 그럼 지금 굉장히 홍콩에서 만족하세요? 엄청 만족해요. 근데 이게 아까랑 같은 맥락일 수 있는데 제가 32년을 살았는데 제 인스타그램 보시면 아시지만 제가 그날 그날 보는 빅토리아 하버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뭐 그 보면은 세월은 유수어같이 흐르는데 인걸은 간데없네 이런 것처럼 세월은 계속 바뀌고 여러 가지 역사적인 것들은 변하는데 이런 풍광은 나를 그대로 맞이해 주는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계속 저는 좀 항상 새로운 눈으로 보는 그런 영감을 갖고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작가님 책에서 진짜 인상 깊었던 게 거래처 직원과의 에피소드가 진짜 아직도 기억이 안 있는데 굉장히 큰 돈이었잖아요. 큰 돈이죠. 그걸 발렌타니 사인수 씨처럼 딱 거절을 하셨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근데 진짜 그때 지금도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틴을 하는 업체인데 그 당시에는 아마 이런 말씀하시면 기억하실 거예요. 틴으로 만든 가방 그런 것들이 막 유행하기 시작할 즈음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틴으로 포켓몬스타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였는데 근데 이제 오셔가지고 추석이라고 선물 주시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상품권이 오면 한 군데에서 모아가지고 다 나눠갔거든요. 홍콩 문화인 거죠? 아니 지금 이거 한국에서 쓰던 일이에요. 아 그래요? 네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들어오면 다 모아놓고 그렇죠. 팀에서 나누기를 나누는 게 한국 저희 이전 지금 상장사인급 회사의 풍습인데 그래서 이제 받아서 하려고 딱 열어보니까 100만 원 치를 수평이 3천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30장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리가 막 후추수 떨리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저희가 이제 LG 빌딩에 내려오는데 주차장이 지하에 있었어요. 근데 대리님이 내려가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막 엘리베이터를 내려가는데 다리가 후추수 떨리는 거예요. 셀리버 신고 따뜻하게 해가지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왜 그러시냐고 그래서 돈이 너무 많은데요. 그랬더니 아 이거 이미 예산에 책정된 거고 차장님이 안 받으시고 내가 호주머니에 넣어도 이거는 이미 집행된 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까 가져가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받으신다고 안 받으시는 게 되는 게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근데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래도 저는 안 받겠다 얘기를 하니까 이전 과장님 케이머 과장님을 얘기하면서 이제 그 과장님도 받으셨는데 왜 그러냐 이런 얘기를 딱 하길래 그럼 내 후임한테 이전 차장님도 받았다는 얘기 하실 거 아니냐 나는 돌려줬지만 내가 가졌다 하는 게 낫다 가지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처음 봤다고 막 하더니 엄청 근데 설득하는 실력이 대단한 거예요. 어차피 너가 안 가져도 네가 가진 게 될 거야 했는데 사람들께 알고 있을 테니까 근데 회사에서 연락 왔잖아요. 그걸 안 받냐고 그래서 아 이런 문화 없애야 된다고 차라리 더 싸게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그 회사에 이런 미담들이 남아있죠. 좋은 게 돼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홍콩에서는 그냥 홍빠오 라이스라고 하거든요. 그냥 줘요. 근데 이건 진짜 금액이 커요. 왜냐하면 자재 업체에서 또 주는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제 홍콩에서 제가 하고 있는 핸들링하는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이제 막 1억 불에 막 하고 그렇게 되니까 굉장히 크니까 금액이 너무 큰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받았을 때 직원들도 같이 이렇게 보고 이거 이렇게 갖고 왔다 얘기를 하니까 홍콩 애들이 이거 다 나누는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정서에 맞게 하겠다. 그래서 돌려주니까 대신에 싸게 해달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농담 생활 친구들하고 그때 그거 받았으면 나 건물 한 10개는 있다 했는데 건물 그렇긴 했는데 그때는 되게 진짜 저희 부모님이 그랬거든요. 돈으로 타협할 수 있는 사람이 제일 쉬운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드라마에 보면 홍콩 산비 놀라잖아요. 시어머니가 나타나서 며느리 될 사람을 싫으면서 이거 갖고 떨어져 이런 거 이제 그런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서가 한국에서는 돈으로 해결되는 정서가 있는데 이제 신기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돈으로 해결되는 게 제일 쉬운 사람이니까 돈으로 해결 안 되겠다. 그런 게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을 상상을 해보면 진짜 말 그대로 뭐 흔히 말하면 배달 사고가 나도 받았다고 그분이 말해버리면 어떻게 질방할 수 있는 길도 없는 거고 올라가서 얘기했죠. 직원들한테 나 왜 내려갔다 왔는지 아니? 놀라가서 나 이거 갖고 와서 3,000원 내렸잖아. 그랬더니 애들이 그렇게 많이 갖고 왔어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전화가 왔어 사장님이 그러길래 구두 티켓 10만 원짜리로 제가 안 받겠다는 게 아니에요. 문화는 지켜줘야죠. 그런데 10만 원짜리로 우리 직원 숫자만큼 갖고 오시라고 그거 받겠다고 그럼 몇 백만 원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받았어요. 결론은. 그래서 이제 일괄적으로 나누고 했거든요. 근데 정말 지금은 어떤지 모르는데 추석에 정말 괜찮았죠. 상품권. 아니 근데 뭐 후회는 안 하세요? 아 약간 그런 얘기하면 애들하고 얘기할 때 니네 엄마 바보 아니냐 사람들이 막 얘기하고 하는데 근데 이제 저는 좀 떳떳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사람 관계도 그렇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방문 장구를 다닌 사람들이 있거든요. 대표 방문 또 어카운트도 있고 근데 저는 이번에 올 때 방문 열고 왔거든요. 되게 그런 게 편하고 그 다음에 뭘 하더라도 제가 누구 소개시켜줄 때도 화장실 못 갈 수도 있고 소개 못 시켜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전 다 소개시켜주거든요. 뭐 뒷담화 할 게 없다고 제가 생각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떠나는 마음이 가벼울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이게 벌써 몇 년 전 일인 거잖아요? 백 년 전 일이죠. 그렇죠. 그 몇 년 전 일을 지금 떠올려도 그때 내가 거절하기 참 잘했다. 잘했다 생각해요. 오히려 그만큼 돈이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칙을 지키고 살면 돈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바르게 사는 대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요지부동하지 않고. 작가님의 리더십 여쭤보고 싶은데 직원이 존경하면 파티션을 높게 세우지 않아도 권위가 생긴다. 이게 위기하고 권위를 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신 건가요? 어떤 의미예요? 저는 사실 권위가 어떤 애티튜드나 단어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는 이제 위기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자리에 앉을 때도 제일 뒤에 앉아서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이제 말할 때 뭐 태도가 그게 뭔가 호주머니에 꽂고 뭐하는 건가 근데 사실 진짜 외국에서 막 다리 꽂고 앉아서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위기 문화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팬데믹 시기에 외국하고 거의 똑같았어요. 회의할 때 지금도 기억나는 게 위에는 다 이제 입고 귀걸이 일단 큰 거를 해. 왜냐하면 조명발처럼 애들 막 그때 조명핀 엄청 잘 나갔잖아요. 또 글로벌 믿어 파니까 근데 밑에는 반바지 입고 있어. 자료 갖고 와야지 그럼 컴퓨터 저 그냥 나중에 왜냐면 일어나면 안 되니까 막 이런 분위기였었는데 그러면서도 업무 역량 평가는 너무 잘 되는 게 앱이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진도표가 다 나와요. 매일매일 진도표가 쫙 나오니까 뭐 집에 있다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진도표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또 아실지 모르지만 오피스로 팀즈를 연결되어 있으면 몇 분만 컴퓨터에서 손을 떼면 그게 자리 비움으로 떠요. 그래서 이제 자리를 비워도 원하면 그게 감시당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이제 그거를 폰에다 연결해서 나와가지고 계속 누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이거는 통제는 저도 직원들한테 그런 부분들은 많이 내려놓고 대신에 이제 그걸로 인해서 스캠이 되게 많이 생기고 위험한 일은 많았어요. 막 너무 돈도 많이 중간에서 없어지고 해가지고 그래서 보호와 문제를 좀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됐고 근데 이제 권위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이 있어요. 많이 들으셨겠지만 직원들이 막 허우 막 뭐뭐 해주고 이러시는 분들은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가서 직원들이 나를 쳐다보므로써 내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회사에 안 나오면 재미가 없어요. 정말 그 말 이해가 되시죠? 근데 존재 가치가 다른 데 있으면 회사에 안 나와도 빨리 일을 즐겁게 끝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이 다양성에서 나오는 건데 그 라이버서티를 안 받아들이면 직원들이 떠나게 돼요. 요즘에는 진짜 신기하게도 안 믿어지시겠지만 뭐 MZ세대 한국에서만 쓰는 용어예요. 외국에서는 뭐 MZ세대 몰라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뭐 알파 세대를 제트와 알파를 합쳐서 쓰는데 돈으로 얼마를 주더라도 자기네들의 기본적인 것들이 보장이 안 되거나 재미가 없으면 그만두거든요. 근데 그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비슷해요. 중국도 지금 그렇거든요. 예전엔 중국 돈 준다 그러면 야근했어요. 지금은 노. 우리 사생활이 더 중요해. 가족들하고 놀 거야. 근데 그게 이제 지금 계속 비슷한 거여서 엔데믹이 오면서 기본적으로 익숙해졌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위계를 내세우면서 이제 존경받기를 원한다면 점점점 자기는 이제 꼰대가 되는 거죠. 야 내가 그때는 반메다 애 났어. 언제적이에요. 그잖아요. 그런 얘기를 한다던가 야 나는 출근하고 나서 저녁 때 얘기 나서 이런 얘기 하시고 아니면 남자분들 같은 경우엔 야 우리는 수주 10병 먹고 다음에 출근했잖아. 막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애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사실은 대한민국이 뭐 권위주의 있다. 근데 저는 그냥 위계를 내세우는 걸 착각하는 거다. 권위는 진짜 우러러본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단어를 아무리 앞에서 아 카카 카카 이렇게 했는데 마음이 웃기고 있네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약간 구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작가님께서 기업에서 권위를 뭔가 내세우지 않고 나를 어떻게 낮추는 거죠. 그렇죠. 그럼 좀 구체적인 방법이나 사례 혹시 있을까요 저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일 문제가 되는 건 같은 일을 오래 하다 보면 오래 하다 보면 내가 다 안다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직원들이 뭔가 이제 자기네들이 얘기를 하고 미팅을 하는데 이게 프로젝트가 시간은 좀 있어요. 근데 저렇게 가면 돌아가게 돼요. 그런데 이제 걔네 돌아가는데 얘기를 해주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면 애들이 해봐서 그걸 줄이려고 해요. 자기네 방식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그거죠. 제가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지만 그들에게도 챌린징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뭐 제가 소금 얘기 많이 하지만 소금을 미역에다가 뿌린 사람은 소금은 뿌리면 팔팔 살아나. 배추에 뿌려본 사람은 소금 뿌리면 다 죽어.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내가 알고 있는 게 단 거예요. 야 뭐 내가 이 똑같은 물 먹였는데 얘는 우유만 맛있다. 근데 뭐 독사 키우는 집에서는 야 얘 독 장난하냐.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있는 것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면 저는 그게 위계라고 생각하는 게 말을 하면 직원들이 얘기해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더 이상 의견을 말하지 않아요. 말해봐서 안 들어줄 거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되는데 계속 어떤 사례를 저는 보여준 것 같아요. 아 그래 한번 해봐. 다 안 됐어요. 사실은. 근데 그때 제가 겉바라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빨리 방향 선회를 하고 그러다 보면 결과물이 좋고 지들도 인센티브를 받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권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애들이 네 네 하는 게 아니라 어 해봐 어 그렇긴 하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직원들이 큰 실수를 저질렀을 때 제가 전화 한 통으로 해결할 때가 있거든요. 크레딧을 주고 받는 거죠. 원어끼리 대신에 나도 그 사람이 썸데이 연락 오면 해주는 거죠. 근데 그건 저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런 방구 서로 이의제기를 안 해요. 그럼 직원이 너무 미안해 하거든요. 저는 그런 게 막 앉혀놓고 말이야 이런 게 아니라 직원이 그 이후에 말을 너무 잘 들어요. 지시하면 말을 잘 들어요. 그게 저는 권위라고 생각해요. 네 네 이런 건 아닌데 뺨질거리는 것 같은데 다 해요. 내가 나만이 할 수 있는 걸 힘을 이용해서 부하직원들이 못한 일을 백업 해주는 거죠. 백업 해주는 거죠. 그러나 생색은 내지 않는 거. 오 너무 신기해요. 막 얘기하고 그러면은 뭐 너네들도 나 정도 되면 다 그렇게 돼. 너희들도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 나니까 되는 거야. 다 싫어해. 다 싫어해. 다 나 이런 사람이야. 막 이런 거. 그런 거는 제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